안녕하세요. 여행스토리입니다. 아침에 읽는 시 코너, 오늘의 시는 용혜원 선생님의 그리움을 벗어놓고입니다. 그리움을 벗어놓고 갓 피어난 꽃처럼 그리움을 벗어놓고 그대를 만나고 싶습니다. 발이 있어도 달려가지 못하고, 마음이 있어도 표현 못하고, 손이 있어도 붙잡지 못합니다. 늘 미련과 아쉬움으로 살아가며 외로움이 큰 만큼 눈물이 쏟아지도록 그립기만 합니다. 선잠이 들어도 그대 생각으로 가득하고, 깊은 잠이 들면 그대 꿈만 꿉니다. 날마다 뼈아프도록 견디기 어려웠던 세월도 이겨낼 수 있음은 그대가 내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날마다 뼈아프도록 견디기 어려움을 벗어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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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마다 뼈아프도록 견디기 어려움을 벗어놓고